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아두이노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권민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변저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에요 가변저항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은데 저항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가변저항은 우리 생활 속에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소자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난이도가 별 하나 반입니다 이것도 버튼만큼이나 연결이 아주 쉬운 그런 소자입니다 가변저항은 일단 저항값의 값을 주어진 범위 내에서 조절할 수 있는 저항을 말해요 가변저항은 값을 조절할 수 있는 노브 1개와 다리 3개를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가변저항의 가운데 머리를 돌려서 저항을 변경함으로 전기의 흐름을 조정할 수 있어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보이는 거는 뭐 그냥 방향에 따라 사진 촬영한 게 다른 건데 형태는 이렇게 동그란 노브를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사용하는 그런 가변저항이 있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뭐 드라이버로 돌려서, 십자드라이버로 껴서 돌리는 경우도 있고 일자드라이버로 껴서 돌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형태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슬라이드 형식이 있습니다 가변저항 이제 노브를 돌리는 형식으로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 슬라이드 방식이에요 센서보도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로 이제 이 슬라이드 식의 가변저항이 들어갑니다 여튼 이런 가변저항이라는 건 저항의 값을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주어진 범위라고 나와 있는데 그 주어진 범위는 일단은 이 소자는 아날로그 입력 소자예요 센서라고 하긴 그렇고요 아날로그 입력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입력에 대한 값의 범위는 이따 나오겠지만 0에서 1023 이란 범위를 가져야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0에서 1023 이라는 아날로그 수치 값의 범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내에서 이 범위 내에서 조절할 수 있는 저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또 보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의 예로 이제 볼륨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스피커 볼륨 조절하는 부분 그 다음에 LED나 전등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조광이래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는 아닌데 새로 지은 아파트라든가 리모델링을 그렇게 했던 간에 집에 LED 등을 사용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이얼 방식으로 해서 다이얼 방식도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끌 때 틱 소리가 나는 게 있고 아니면 그냥 그런 소리 없이 그냥 0에서 뭐 끝까지 돌려서 최대 밝기를 켜느냐 아니면 끄느냐 돌려서 회전식으로 다이얼 방식으로 해서 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조도 조정이 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하다가 어 여기 들어 보면은 결국에는 그냥 우리 흔히 집에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스위치로 바꾼다고들 하더라고요 그 돌리는 부분이 좀 귀찮기도 하고 하거니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아직까지 저도 그렇게 써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에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보일러 컨트롤러에 달린 온도조절기 네 온도조절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네 요런 온도조절기 컨트롤러가 있죠 근데 뭐 이거 같은 경우도 다이얼 방식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꼭 보일러에 꼭 쓰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쓰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다 그 다음에 이 뭐 위에는 카오디오 카오디오에도 뭐 주파수 영영이나 마찬가지로 소리 이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겠고요 뭐 여튼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뭐 이번에도 뭐 대부분은 다 동일한 예 준비물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아드이노 그 다음에 케이블 그 다음에 브레드보드가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오늘 주인공인 가변저항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있다가 우리는 요 LED를 사용하고 예 저항을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은 이렇게 해주세요 연결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어 뭐 케이블 색깔은 항상 뭐 여러분들 편한 대로 꼽아도 되지만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플러스 5 볼트 플러스는 빨간색 GND 마이너스는 검은색을 보통 사용한다 자 해서 멀티탭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빨간 라인 옆에 5 볼트 파란 라인 옆에 검은색 GND 꼽아 주셔서 멀티탭 멀티탭 뭔지 기억하시죠 요렇게 쭉 하나의 그 양극이 쭉 흐르고 이쪽으로는 네 쭉 음극이 흐르는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멀티탭으로부터 자 이 검은색을 통해서 음극의 값을 끌고 오고 이 빨간색 라인으로부터 빨간색 라인으로 양극을 5 볼트에 그 양극의 전류를 끌고 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원 공급을 해주고요 이 가변저항에 자 그러면 이 가변저항을 통해서 얻은 값을 우리 PC로 또 전달을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입력해야 될 그 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 이 친구는 아날로그 입력 소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A라고 되어 있는 숫자 앞에 앞에 A라고 되어 있는 숫자들 이 중에서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골라도 되니까 A0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A0 A0를 선택을 꼽아주세요 가운데 있는 다리를 A0에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 아 아 아 그럼 아 예 네 연결을 다 하셨으면 자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먼저 해야 될 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버튼 할 때도 우리 했던 스위치 할 때도 했던 그거를 해야 돼요. 자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연결 컴5 자 이렇게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아두이노 모드 아두이노 아이디 불러오시고요. 자 여기서 아두이노의 도그에 포트를 보니까 컴3에 아두이노, 지노이노, 우노가 붙어있네요. 아 이거 아두이노, 지노이노, 우노라고 되어있는데 아두이노는 한국하고 미국에서만 아두이노라고 하고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제노이노라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3번 핀이라게 확인이 됐으니 연결 시리얼 버튼 3번 자 그 다음에 자 버튼 때 했던 것처럼 아두이노 프로그램 불러오시고 자 그거 해야죠. 시작 자 나는 이제 시리얼 통신을 해야 돼 할 거야 라고 해서 시리얼 통신 컴터 9600 빠르기로 통신 시작하기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자 로봇에서 자 컴퓨터로 헬로 데이터 전송하기 그 다음에 디지털 핀이 아니죠. 아날로그 값 0번 핀 0번 핀은 우리 0번 핀에 연결했죠. 네 그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네 제어해서 무한반복 자 혹여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위해서 좀 설명을 추가를 드리면 뒤에 줄바꿈이 있다라는 거는 세로로 값을 출력하겠다. 출력하는 걸 확인하겠다. 시리얼 모니터 상에서 그 다음 어 가로로 나는 가로로 봐도 난 무방하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줄바꿈을 X라고 해놓으면 가로로 표현이 되어지고 줄바꿈하면 세로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자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해서 이렇게 하고 기억나죠. 그 다음에 아두이노에 업로드 하시고 오케이 땡큐 떴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디로 가서 스케치 혹은 아두이노 자 그 다음에 아두이노 아이디 편집하기 불러와주세요. 자 떴고요. 자 시리얼 모니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현재 값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자 가변장의 값을 한번 돌려보면 1023 반대로 끝까지 돌리니까 0이 나왔어요. 네 자 이렇게 계속 돌리면 값이 변화합니다. 여기 값 보이시죠. 제가 반대쪽 시계방향으로 계속 돌리고 있어요. 자 이게 끝까지 이거는 어차피 계속 도는 게 아니라 한 그 일정 부분까지만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시계방향으로 끝까지 돌리면 0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자쯤 이렇게 올려보니까 맨 끝이 1023 1023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항의 값을 확인해 보고 자 0이나 1023이 안 나온다 라고 하면 뭐 다른 교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가변장의 값이 네 올바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근데 사실 뭐 그렇게 가변장은 잘 고장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몸 주어서 꼽다가 부러뜨리는 정도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시 블럭으로 와서 값을 확인하면 됐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 블럭에 대해서 좀 알아 봐야 되는데 블럭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자 요 블럭은 일단은 원통형 아니 그 유선형으로 생겼죠. 유선형으로 생겼고 자 요렇다는 얘기는 얘를 단독으로 혼자 사용하지 못하고 어디에 값을 대신해서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용이 가능한데 자 얘 역할은 뭐냐면 아날로그 핀을 통해 우리는 방금 0번 A0에 연결을 했었어요. 그렇죠. 자 0번을 통해 신호를 읽는다. 신호를 읽는다. 가변장에 그 회전한 그 회전한 만큼의 값을 읽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럭을 통해 아날로그 핀에 연결된 부품으로부터 0에서 1023까지의 값을 받을 수 있다. 제가 지금 한 얘기가 그 얘기죠. A0를 통해서 연결된 부품 지금은 바로 이게 가변저항이죠. 가변저항으로부터 0에서 1023까지의 범위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아까 꼽았던 거에 LED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ED를 추가를 하시는데 LED에 필요한 저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0옴 혹은 335옴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오띠저항의 경우는 빨빨검검갈 그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빨빨검검갈이 아니라 주주검검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지만 혹시라도 혼동이 없으셨으면 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연결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면 자 현재의 이 상태에서 LED 버튼대와 마찬가지로 LED를 연결합니다. 연결하고요. 저항을 저항을 케이블 와이어 대신에 저항을 이렇게 꼽아줍니다. 네 그런 다음에 한쪽 닿는 이렇게 멀티탭 가져왔으니까 여기다 꼽아주셔도 되고 자 근데 바로 불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왜 발이 불어들어 발이 들어왔냐면 우리가 컨트롤하는 디지털 핀 연결하는 걸 안 했어요. 그래서 LED를 좀 이동을 시킬게요. LED를 이동시켜서 멀티탭으로 연결탭 공급해 주고 자 얘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했어요. 지금 저항이 꼽힌 거는 그 LED에 빨간색 LED에 꺾인 부분 그래서 양극을 드려야 하는 범위에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요거를 어디에 꼽는다고요? 디지털 핀 3번에 꼽는다. 그래서 전황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이렇게 연결을 해보았고요. 연결이 잘 됐다라면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지금 긴 다리에요. 긴 다리하고 같은 선상의 저항을 연결했고요. 그리고 같은 줄에 또 이쪽 신호핀 디지털 핀 3번으로부터 나오는 이 신호핀의 케이블 와이어를 같은 선상에 꼽았어요. 짧은 다리 쪽에는 멀티탭으로부터 이렇게 GND 마이너스 음극의 값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해볼 거냐면 아주 간단해요. 가변장을 이용해 LED의 밝기를 제어해줘 가변장을 오른쪽 끝으로 돌렸을 때 최소 밝기 가변장을 왼쪽 끝으로 돌렸을 때 최대 밝기 자 이걸 한번 해볼 건데요. 프로그램 준비해 주시고요. 자 요거는 빼고요. 요거는 필요하겠죠. 아주 매우 간단합니다. 자 요거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가 돼야 돼요. 반대가 반대가 돼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면 뭐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아날로그 0번 핀 통해서 이제 가변장의 입력 값을 받을 거죠. 아날로그 0번 핀으로 자 그걸로 우리는 LED 제어를 할 거예요. 제어를 할 건데 자 우리 일반 핀으로는 껐다 켰다 밖에 안 돼요. 디지털 핀에서는. 그런데 디지털 핀 중에서 디지털 핀인데 아날로그인 척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PWM이라는 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PWM 핀에 자 몇 보내기 여기서 몇은 0, 50, 100, 150, 250 이렇게 총 5개가 있는데 이외에는 그냥 이렇게 숫자 부분만 클릭해서 130 이런 식으로 추가로 또 넣을 수 있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아날로그가 아날로그 핀을 통해서 값을 읽어드려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면 자 일단 PWM 핀을 갖고 왔어요. 갖고 왔고요. LED가 우리 어디에 연결했어요? 그래서 LED를 3번에 연결한 거예요. PWM 핀 3번에 연결을 했고 이 값을 보내기를 할 건데 값은 가변장이 회전함에 따라 실시간으로 값이 바뀌는 걸 반영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그냥 여기에 넣는 게 아니라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냥 0에서 1024가 되죠.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 가변장은 0에서 1024예요. 그런데 LED는 LED는 네 디지털 출력 소자죠. 아날로그 출력 디지털 출력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좀 필요한 블록들이 왔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요. 자 입력 뭐로 한다고요? 가변장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얘는 아날로그 입력 소자 그리고 그 다음에 범위는 0에서 1023 이라는 범위를 가져요. 그런데 출력 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LED는 그렇다는 얘기는 LED에서 출력은 LED죠. LED고 어 얘는 디지털 이지만 아날로그 인척 그 다음 아날로그 인척 이에요. 밝기 조절 아날로그 디지털 이지만 아날로그 인척 을 한다. 그래서 밝기 조절 여기에서 이렇게 필요하고 요게 필요하고 요게 필요해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을 분명히 하다가 말하지 않네요. 뭐냐면 입력은 1023 이라고 했고 밝기 조절까지 하는 출력 범위가 0에서 255 에요. 범위가 안 맞아요. 그쵸? 0에서 1023 0에서 255 이 범위의 개수를 답하면 1024 256 이죠. 자 이거 256 곱하기 4 하면 바로 요게 됩니다. 딱 4배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왜 하느냐 하면 프로그램상 아날로그 입력 핀으로 읽어놓은 가변저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값을 나누기 4를 해야만 그래야지 출력 값에 맞출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그 값 대신 요렇게 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요렇게 무한반보 자 원래 요거는 정확한 변환 방법이 아니에요. 아날로그 입력 값을 가지고 출력 값에 맞춰서 하는게 나누기를 4를 해서 하는게 정확한 방법이 아닌데 복잡해요. 되게 복잡한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건 굉장히 정확하고 디테일한 값을 얻어야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나누기 4를 해서 사용을 해보는 것이에요. 요거를 한번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이시나요?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최소 밝기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최소 밝기 시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최대 밝기 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가변 저항을 통해서 이렇게 LED의 밝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서 정리 정리 좀 할게요. 이번에는 가변적으로 금고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는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범위 이게 필요합니다. 바로 난수 난수 난수라고 나와있어요. 난수라고 표현하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저게 뭐지? 하는데 바로 영어로 얘기하면 랜덤 이에요. 지저분 하겠습니다. 랜덤 랜덤 근데 그냥 이 랜덤 난수를 그냥 쓰는 건 아니고 뭐부터 뭐까지 최소 범위에서 최소 최대값 범위까지 범위를 정해줘야 돼요. 그냥 그냥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최대값을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상황에 맞게 그 값에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난수블럭까지 포함하여 사용해서 한번 우리 금고 랜덤 금고를 만드는 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크게 다를 부분이 있겠구나 이렇게 좀 빼놓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거의 같아요. 같습니다. 일단은 뭐 어두이노 프로그램 시작해야 되니까 필요하고 시리얼 통신 통해서 값을 읽어와야 되니까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한반복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이미의 난수를 지정을 해서 난수를 통해서 키가 되는 숫자를 정할 거예요. 그래서 변수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음 뭐 암호? 아니 근데 영어로 해야 되니까 패스워드 패스워드라는 블럭을 하나 만들었어요.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변수로 만드는데 자 임의로 만들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연산에 있는 난수 자 난수인데 난수를 뭘로 정할 거냐면 가변정 범위 내에 있는 값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0부터 1 0 2 3 사이의 값수를 범위를 하겠습니다. 11부터 1023 원래 0부터 1023인데 자 1을 포함하기 때문에 1부터 1023 사이에 값을 찾도록 지정 정하도록 임의로 정하도록 이렇게 난수로 변수 키가 되는 변수를 정하고요. 자 이제부터는 실시간으로 값을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리얼 통신 때 필요했던 컴퓨터 컴퓨터로 어떤 데이터 전송하기 그리고 이 값은 실시간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요. 이 아날로그 우리 영본핀부터 가변정의 값을 읽고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갖고 올 거예요. 그러면 계속 우리가 가변정의 값을 돌리면 돌릴 때마다 그 값을 실시간으로 보여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금고라는 게 우리는 원래 실제 진짜 다이앨금고 같은 경우는 몇 가지 번호를 맞춰야 돼요. 뭐 3 17 43 뭐 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여러 개 팅팅팅팅 이런 식으로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어렵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어렵게 갈 필요는 없기에 자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이 다 안 나오는 관계로 이 화면으로 좀 넓은 화면으로 사용할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조건문 만약 뭐 말하면 아니면 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건에 따라 맞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맞으면 LED가 몇 번에 연결되어 있죠? 3번에 연결되어 있는 LED가 켜지게 아니면 아니면 평소에는 안 맞으면 당연히 꺼져 있어야죠. 자 맞으면 켜지고 아니면 꺼지고 자 이렇게 해서 어 가변저항을 돌려서 맞으면 해당 숫자에 맞으면 네 이거를 켜지게 하고 틀리면 네 계속 꺼져있게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어 일단 가변저항은 값을 딱 정해진 값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근데 약간의 흔들림이 값이 약간 변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의 숫자에 머무르지 않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가변저항을 건들지 않더라도 약간 값이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해서 범위로 잡아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50이에요. 정할 숫자 값이 150이면 140에서 160 사이의 범위의 다이얼이 맞춰지면 맞는 걸로 인정을 하게 할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되셨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임의로 지정한 예를 들어 150이에요. 150이라고 했는데 키 값이 키 값이 150이에요. 근데 이게 뭐 다이얼 아니 그 버튼이라든가 뭐 다른 정확한 수치를 나타내야 되는 센서들이면 딱 이거 하나의 숫자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사용해서 해야 될 센서는 소자는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 그리고 아날로그 입력 소자죠. 그렇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숫자 하나 딱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사용하다가 150을 맞추기가 힘들게 좀 휙 지나갈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조금 더 우리가 사용자에게 배려를 하기 위해서 범위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150이라고 치면 범위를 140부터 160 사이 라면 우리 정답 이라고 인정을 하자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범위를 만들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했냐면 자 아날로그 요 녀석 있죠? 아날로그 A0를 통해 나오는 값보다 얼마 이상 근데 얼마 이상인데 그 얼마 이상이 뭐예요? 자 우리가 정해진 값 패스워드의 정해진 값 패스라고 할게요. 이 정해진 값 플러스 10보다 적고 A0보다 패스워드의 아이고 패스워드에서 10보다 아 패스워드에서 10을 뺀 숫자보다 값이 크다라면 A0보다 그러니까 방금 요거예요. 자 150이라고 하면 165보다 작고 140보다 여기가 160이죠. 160보다 A0가 작고 140보다 크다라면 딱 150이죠. 이 범위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자 원래 난수에서 정해준 값의 더하기 10보다 작고 패스워드 그 정해진 값보다 10 뺀 수보다 크다라면 우린 정답으로 범위를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다시 우리가 보기 좋게 얘기하면 수식으로 얘기하면 A0가 가운데 있고 10뺄 거 20 뺀 수밖에 작고 disclaimer 10뺀 수밖에 male 규ност groß lev égal 패스의 10을 뺀 수 보다 크다 라면 정답으로 인정하겠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 실제로 식은 이렇게 구현을 해야 되요. 어떻게? 조건식이. 한번 같이 해 볼게요. 자 우선 연산에서 등호를 바꿔야 겠죠. 이렇게가 필요합니다. 두 개가 필요하구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한게 요거 패스워드 필요하구요. 그 다음에 연산 블럭. 두 개가 필요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요 녀석. 이게 a0죠. 아날로그 0번 핀. 자 그래서 얘부터 한번 조합을 해보면 자 아날로그 0번 핀의 값보다 10 더한 수보다 작다라면 이 아날로그 이게 값이 패스워드 더하기 10 보다 작은 수라면 오케이. 그리고 동시에 이 아날로그 0번 핀의 값이 패스워드 변수 값에서 10을 뺀 수보다 크다라면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해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와 또는 이 있는데 이 중에 우리는 그리고를 사용해야 되요.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되요. 둘 다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를 사용합니다. 자 또는은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 맞지 않아요. 자 이렇게 기다란 블럭을 여기다 넣구요. 자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중간에 조건식만 좀 복잡해서 왠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요. 그것만 아니면 그리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문을 이해한 만 하면 그리 어렵지 않은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다시 아노니돈 모드로 가서 다시 업로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료가 됐구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맞추게 되는 거죠. 이게 뭐야...가 아니라 이렇게 정답을 맞출 수 있게 되겠구요. 자 이렇게 해서 맞추게 되는 거죠. 네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구현을 하다보니까 결과 자체가 이렇게 나왔어요. 가면 정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게 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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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를 시리얼 통신으로 한번 보면서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참 보여질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1023 범위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023입니다. 끝까지 제가 이쪽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온 상태인데 자 이렇게 돌리면서 값이 변하는 걸 볼 수 있고 불이 들어왔어요. 지금 근데 값이 계속 흐르고 있죠. 다행히 숫자는 멈춰 있지만 어쨌든 456 어 지나가거든요. 448 구 438 구 431에서 400 430에서 454인걸로 변수값은 440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맞출 수가 있겠죠. 이것까지 해서 만약에 게임 조별로 해서 누가 먼저 이 값을 찾아내느냐 그런 게임을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해서 여기까지 가변저항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네. 이번 시간은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은 준비된 게 네. 조도센서 가지고 한번 같이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도센서. 자. 빛의 양 빛의 세기를 빛의 양을 가지고 네. 값을 입력받는 입력하는 마찬가지로 아날로그 아날로그 입력 입력 센서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아날로그 입력 센서인 조도센서. 이거는 의외로 간단하고 재미있는 센서이기 때문에 같이 재미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같이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하십니까.